차량과 완전 밀착형으로 속도 무제한 키가 필요없는 내구성, 안전성 최고 양문독립 개폐형으로 주차이치 필요없이 좌우수납이 용이하며 어닝 탑재가는 기능성 편의성 최고의 루프박스 바로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소중한 내 차의 신차 검수 루프박스 선팅 공간내일, TV 등 어떤 작업이든 웹서핑 후 한 건 한 건 발품을 팔아 전문작업 장착점에서 실제 확인 후 장착하세요 국내 최초 루프박스 후면에 보조제동 등 LED 테일램프가 탑재되어 하이리무진과 싱크율 99% 되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장착은 루프박스의 성지대원지 프렌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착하세요 4세대 카니발 KA4 차량에도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장착이 되며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카니발 차량과 지붕위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장착이 진행됩니다 차량과 완벽한 밀착을 위해 장착 전 루프랙 두 개는 팔거가 되고 썬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 지붕위에 보강제를 루프박스 밑면에는 쿠션을 부착해드린 후 진행됩니다 FRP 소재로 내구성이 우수한 랜드마스터 SD 80kg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과 강한 악력 상판 이쪽 80kg 무게를 지탱하며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을 가졌으며 저희 매장에서는 두 분의 전문 장착 기사님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착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색상별로 다량 보유 중이며 제품 검수 중 발견되는 문제 있는 상품은 바로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루프박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80kg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 튼튼하게 제작했답니다 소재는 FRP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22kg 자측 우측 4개의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1개의 통고무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그래비티 사양 차량은 그래비티용 몰딩으로 장착이 가능하며 은색 몰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대원집 프렌드는 고향 IC 출구 근방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저희 매장으로 루프박스에 다양한 용품을 장착하시러 방문 중이시며 카니발 차량에는 9가지의 다양한 사이드 스텝이 있으며 그래비티 정품 사이드 스텝부터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 스텝 AG 스커트 힐 체형 전동 사이드 스텝 등 취향에 맞춰 쓰임에 맞춰 선택하세요 오늘 입구된 세라믹 실버, 판테라 메탈 컬러의 차주님들께서는 차량 색상과 동일하게 장착이 되는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 스텝을 함께 장착하셨어요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 스텝은 기아 제뇨인 사이드 스텝에 사용되는 동일한 통 알루미늄 브라켓이 체결되어 내구성이 뛰어나 많이 장착하시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카니발 차량뿐만 아니라 RV, SUV 차량의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시는 이유는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과 노약자 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필수품입니다 4세대 카니발 KA4 차량의 차주님께서는 기아 제뇨인 사이드 스텝과 유이러닝을 함께 장착을 하셨네요 캠핑과 차박의 시즌이 시작되니 어닝도 함께 장착을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루프박스 후면의 반사판이었었죠 이 부분이 보조제동 등 면발광 LED 테일램프로 바뀌어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되었습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튜닝협에 인증된 보조제동 등은 간단한 QR코드 등록으로 합법화 승인되어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며 방문하신 날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합법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 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 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장착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으며 자동 세차 시 어닝 탈 거를 권장해 드리며 여의치 않으신 경우 자동 세차 후 꼭 건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랜드마스터 SD 루프박스는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경고하며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로 남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방에 한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4세대 카니발 KA4 차량에 장착이 되는 사이드 스텝은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에도 똑같이 장착이 되며 차량의 앞뒤에 장착이 되는 상품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시공으로 상단 그릴과 일체감 연출이 되는 하단 그릴과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용 에이지 바디키스트는 하단 그릴과 머플러 팁이 포함되어 출시되었으며 이번 머플러 팁은 후면 바디킷에 매립되어 출시되어 장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종 공용 식빵 등도 많은 분들이 장착을 하시고 계시며 식빵 등 릴레이 작업은 차량이 급상 발생 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 2차 사고 예방 효과가 있고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가 되어 차박 캠핑무드 등 LED 웜화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전 컬러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착 중하자 발견 시 바로 루프박스를 교체하여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매트와 그물망 서비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 아닌 다른 곳에서는 루프박스 단차 조정 및 AS 관련 사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본사 매장에 방문하여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 후 완벽한 퀄리티 작업 숙면도 사후 AS까지 생각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착하시는 대기 시간 동안 두 곳의 넓은 대기실을 이용해 주세요 기술력이 집약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후 2에서 3년 후 제품의 진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입니다 루프박스는 실제 꼭 작동해 보시고 선택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대원지 프렌드에는 풀튀닝된 4세대 카니발 KA4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과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오로라 블랙 펄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실제로 보시고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RV SUV 차량용품 총판 대원지 프렌드에서 장착하세요 자막uder 지코 프렌드 정해oned 그녀 그녀 양 ano з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